카드 복사는 한 번 얻습니다 전장 보스가 또라임이네 단관 극복 단관 극복 트레파동 분노 아니 난관회생 다 나갔네 진화만 나오면 마스터핏시다 아직 진화 안나왔거든요 혈안 지옥검 4층에서 방어력 30 찍는 킹이언 가미네즈 기사 또 떴다 이러면 태울거 없을텐데 파괴의 광선은 반성하십쇼 파괴의 광선은 반성하십쇼 흡하 으흡 흡하 유가 면속 면속 힘 세고 강한 연속 아이씨 해시계까지 이어서 빨리 이악불고 마지막상이죠 갈비지겐 우와 더직관적입니다님 8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돌 난타 와 연소 떴다 연소 화석 극혐 저거 안나오나 진화 진화 없으면 힘들텐데 이거 연소 연소 없으면 부스 못 잡을걸요 분노 내 분노를 느껴봐라 연소 아멘 아멘 흐른 식도라 흐른 식도라 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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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비아버스 잔아 사신. 사신인다. 무적이나 씁시다 초커 근데 이거 해식에 있어서 무한각도 나올 것 같은데 괜히 초커 나오나 해식의 초커 환장의 시너제 나이스 야 몸박 줘봐 잘 쓸게 잘 써줄테니까 몸박좀 줘봐 이러다 깨시로 잡혔네 고구마 태정도 읽었다 챔허우 내 몸박줘요 몸박 뭐야 돌려줘 내 몸박 다 필요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일반 몸박에서 몸박이나 좀 몸박 몸박 야 이거 일반 카드 맞아 야 일반 카드 왜케 안나오세요 선생님 이걸 내 꼬로미를 전경기 있으면 좋겠지 복제한다고요 왜요 저주 복제각이다 아니 복제 어딨어 뭐 학살 복제할까 딜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짱적 복제하고 나중에 몸박 넣을까 딜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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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도 받은 몹시 빡친 백부장님 치옥불필옵소 지옥불필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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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체청 명체청 책임통 그 식물 아니 대체 언제 몸박숨? 몸박쳐 내놓으세요 빨리 젠장 나 말고 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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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돌려줘 내 몸박 뭐야 이거 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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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고통의 표시. 고통의 표시 꿀보기 싫은데. 잼돌아 한번 갈까? 잼돌아도 트롤 할 가능성 되게 큰데. 진화. 와우. 마스터피스. 몸박 무가 머포 다 나죠. 제거반 하자. 다 모았다. L 상점 하나, 상점 둘, 상점 셋. 근데 이제 추커가... 근데 이제 추커가... 추커가 연맥일 듯.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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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커가 연맥일 듯. 토실토실하니 살이 오른 아귀 뱃대지를 자릅니다 안되요 어? 사실 된 트레파동 사혈 뭔 철파봐 이거 잡을 수 있나? 해보가 안되면 튈까? 이거 지금 보기로는 핸드 잘 잡혀야 잡을 것 같은데 안되면 도망 확실히 힘드네 뒷가 이 정도는 맞아도 되겠지 근데 다음 턴 핸드 보니까 또 이것도 안되겠구만 어둠의 포옹 빨리 났으면 충분히 잡았을텐데 너무 맛있네 반수런 음 뭐 살 거 없지 않나? 다음 상점 봐야겠다 이 연소는 일단 기사의 생에 지워지니까요 안될 거는 하아.. 졸라지 진짜.. 아 왜 같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드로우가 진짜 중요한데 덱 파워는 이렇게 됐으면은 다 됐고 결국 중요한 거는 드로 밖에 안 남았네 진화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거는 안 남았네 이제는 드로우가 정말 많아 이렇게 하는거는 안 남았네 이 부분은 제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도 뱅뱅 포식은 힘들겠지 이제와서. 몇마리 먹지도 못할거고 전경기니까 1번법 잡으면서 그래서 어.. 다행이다 아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야야야야 아닌마 진정하시라구요 진화 진화 하나 이놈 아하 나왔다 진화 역시 역시 상점주인 아저씨 믿고 있었다고 칙쇼 진화 진화 아이고 이런 슬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역살림 감사합니다. 아니 진화.. 아이씨.. 아니 상점주인 나한테 불량품 팔았어. 상점색 진짜.. 도우면 돼요. 사면나와.. 절대 안나오다가.. 상점ona니... 지금 다시 한번로.. Season 4.. 내년 보기.. 해산림이 4.. 해산잠 해산잠 달팽이는 아이고 이런 젠장 아이고 씨 야 어떡해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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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초커를 잠시 깜빡했습니다 변신할 때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신할 때까지 됐다 잘 왔어 강하다 강하다 아 문제가 있다면 초커 땜에 강제로 템포가 느려진다는 거 사실 이거 초커 없었으면 업보 혈안 혈안 이렇게 바로바로 굴려서 바로바로 끝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당신 초커가 필요했어 이제 뭐 지우지 연소 하나 더 지우면 되나 아무리 봐도 연소가 필요 없어 야 진화 나왔다 다행이다 진화 난관 절힘 진화 절힘 난관 이렇게 쓰는게 나은가 진화 난관 절힘 진화 절힘 난관 근데 뭐 진화있으니까 나오겠지 진화가 있는데 설마 안 나오겠어 나이스 끝났다 진화의 질힘은 요거는 스택 쌓고 갑시다 의둠의 포옹 진화발 진화를 빨리 뽑아야지 이거 이 바리각이다 이거 바리 대신 바라드렸습니다 뭐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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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